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집은 태양아너스인데요 32평형이고 3억 8천 매매로 나와있는 아파트입니다 하고 여기 집주인분하고 어느정도 절총이 가능할 것 같구요 일단 현관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거실이 보이구요 치계방향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왼쪽에 있는 거실에 붙은 화장실이구요 그리고 현관 맞은편의 작은방입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저기 있는 빌트인 옷장이 있구요 하고 창은 보시다시피 여기 튼튼한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6층이구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여기 뒤쪽은 부엌 공간이구요 이렇게 중간에 바가 있는 바가 있고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고 베란다 쪽 한번 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거실이 이어져서 베란다가 구성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엌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가 있고 있는 싱크대이고 이쪽에 또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래는 베란다였던 공간이구요 그리고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은 요렇게 들어가면은 꺾이는 구조로 안쪽에 공간이 매우 넓고 그 다음에 옆쪽에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이구요 여기는 이제 빌트인 옷장이고 여기는 아니네요 안방에서 이제 아까 보신 베란다로 이어지는 창문이 있구요 이런 선방과 안방 맞은편 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태양아너스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